나한테 몰라도 엄마한테 꼭 연락해라 뭐 하잖아요 뭐야 가서 가요 내 아버지 돈 필요 없어요 남집이 남집이 왜 그래 남집이 제 입장에 대해 또 여기 발사 있어 왜 일을 것인지 몰라 남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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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사지 않고 작아 왜 이렇게 나는 사지 않아 내가 어떻게 된거야 너도 하고 작아 또 같이 와 나 좀 해 나 좀 해 나 좀 해 나 좀 해 나 좀 해 나 좀 해 나 좀 해 아멘